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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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에 죽은 바람에 만피가 됐잖아 그래 죽은 바람에 만피가 됐는데 얼마 좋아 자 화염방송인데 다 찾고 아하 여기서 올라가는게 아니라 이거구나 어 이렇게 가는거였어 어 뭐야 뭐야 아이 젠장 빨리 좀 죽어라 좋아 자 슬탄도 다 됐고 피가 피가 좀 적은데 하나 둘 와 언차티드 그래픽 같은 장엄 장엄함이 있네 배경은 정말 돌았다 와 정말 잘만들었다 정말 잘만드는 게임이야 뒤에 뭐있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다행이군 아아이 이거 뭐야 익혀주겠어 으하하 아이 진짜 던져주겠어 죽었나 죽었나 좋아 너도 낙사 한번 해봐 아 낙사를 또 여기 더 바라온다 다크스월 뭐 어디서 낙사가 있을지 모르잖아 자 이네누야 중계방에서 스티커 고맙다 다크스월 다크스워보다 이런 유묘의 게임이 더 낙사는 더 많이 하지 캣스로 볼 때 자 이러면 그냥 지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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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악몽이야 이건 악몽이라고 아이 뭐야 이새끼들아 재짱 재짱 이건 저주다 이건 저주야 이건 저주야 쟤 어디가 저주 아 더러운 데크스월 헤헤헤헤헤 헤헤헤헤 어 이거 낙사에 대한 이거는 편집 안합니다 이거는 편집으로 그냥 바로 올라갑니다 오늘 새벽에 바로 올라가 세이브 포인트가 그래도 그나마 개념이라서 좋아 좋아 여기서가 문제지 여기서 싸울 때 잘 싸워야 되지 하나 둘 좋아 피다 한도 하나 둘 와 탄이 없는데 스물발로 되려나 한 대 정도면 스물발로 되겠다 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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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탄 나와라 그래 열두발 스물두발 더 있어야 될 텐데 좋아 빠르 채우겠네 아 여기도 탄이 있고 자 한놈 먼저 없애야돼 자 한놈 됐고 됐고 이제 열두발 레벨업 와 36% 총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이거 좋네 총마다 레벨업 화염방사에 이제 줄어 써야겠다 근접은 무조건 화염방사에 쓰고 라익스 들어와 히로우들 랜치드 랜치드 해외 퀄 랜치드 랜치드 이리와 퀄 퀄 이러는 랜치드 랜치드 통과하러 함께 3일간 캐릭터 경험처도 그의 그의 전체의 날냠 하! 그렇군요! 4,7,2에 살아있어! 뭐지? 너의 턱을 터뜨렸어! 안녕, 알라르스! 안녕, 락스! 알라르스 퓨우가 저희 기술을 개발하고 택지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예전이예요. 레인저들은 쇼! 먼저 생각해, 나중에 생각해.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야?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카데드! 시간을 만날 수 있겠지! 나중에 만날 수 있겠지! 너무 즐거워! 너의 프로토수트는 가장 유명한 콤밭 아머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색상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워. 이것은 멋진 것입니다. 그럼 다음은? 헬로가 전쟁에 도착해? 서비스 콤밭 트레이닝? 시간이야, 루키. 다음은 기본 트레이닝입니다. 이 스킬은 이 운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최초의 환경을 도착해? 좋은 기쁨. 어... 일단 장애물 극복 훈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유격 가면은 많이 배우지. 일단 먼저 탄을 좀 채우고 자, 가볼까? 나 무기사를 해야 해. 잘 모르겠는데 아직 상점이 안보이네. 이 코스를... 쿼크가 만들었나? 아, 미안하다. 잘 만들었나요? 그럼, 가자! 왜 그러니? 왜 그러니? 일단은 어떤 액션을 향해? 아, 미안하다. 때리면 반응도 하는구나. 잘 만들었는데? 이빨 이빨 이 두개 다 이제 결정하신 관광도 지금 네 저는 나는 저 이 고민 정리를 그 그 어떤 멍 고마워 하나, 둘 아, 부셔야되 이거 부셔야지 돈을 준단 말이야 아, 떨어뜨려 위험했어 와, 이거 한번 떨어지면 죽는거 아냐 이 정도입니까? 에? 아, 참다, 이것도 뭐 훈련이라구 주의 주의하자, 레인저! 자! 이게 뭐? 이거 훈련이라고? 참들... 잘생겼어, 캐덷! 한금볼트로 부가 요소를 해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똑같다면 카드컬렉션은 일단 완성됐나? 카드완성이 아직 하나도 안됐네 오포프야? 아니 고맙다 그리고 컬렉션 부가 요소에 치트까지 있습니다 치트를 하려면 아까 그 볼트 게임속도 무한탄약 무적 이거 1회차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외관도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걸로 볼트로 살 수 있지 그림 갤러리도 다 필요 없고 게임 내에서 치트를 지원을 하니까 너무 어려우면 집에 이제 그 애기들이 있다 무한탄약이나 저런 거 써도 괜찮지 쉬움으로 해놓고 와 배경과 미칠 수 있지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그러니까 니네들이 어렸을 때 했던 라체된 클랭크란 말인가 됐다 어? 우주선도 바뀐 것 같은데? 지금 우리의 한 명이예요 너는 새로운 여행을 얻었을 때 워호호호호 클래스 G 스타르 점퍼? 이거 내가 원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갈략틱 레인저라는 것이예요 하지만 만약 네가 지내면 이 슈퍼 시크릿을 아직도 레벨 미션이 당신은 자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네 이 시크릿 미션이 무엇이냐? 저는 이것을 이름으로 오퍼레션 폴링의 리메이크 반갑습니다, 제넷! 오퍼레션 폴링 스타를 선택한다고 하셨습니다 갈략틱 레인저 인텔은 드렉은 드렉은 네블라 G-34에 있는 당신의 미션은 최초의 소식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이것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겠네 뭔가 냄새가 나 야, 프리젠테이션 대박인데? 저런식으로 프리젠테이션을 하더니 존나 축약해가지고 네빌라 G34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빌라 G34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빌라 G34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자 탈퇴드 맥마라 이건 이거네 아리디아 충복카드를 교환하면 세트를 더 빨리 완성할 수 있습니다 카드 모아야 되는데 너무 날림으로 와가지고 스토리만 추억하다 보니까 2회차 때도 상관 없지 않니? 이건 회차 요소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엔딩 볼 때까지 모든 무기를 다 업그레이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물론 다 모으고 간다면 몰라도 조선의 검은색은 없을 것 같아 기다려, 시키드 맥마크가 앞이 있니? 자, 지도를 보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오, 행성마다 다 분위기가 다르구나 자, 업그레이드 해야지 기본 무기, 항상 그렇듯이 기본 무기 먼저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바운설허 대량으로 방치를 한 옴니수리탄을 발사 바운설허 일단 이거 미스터 저르콘을 먼저 산 다음에 지금 돈 4천원 있지? 그러면 아 볼트 100인데 왜 이거밖에 안하지? 왜 이렇게 싸지? 자 업그레이드 하자 무리치하이마 고맙다 바운서가 예판 특전무기라고? 그래? 그래? 미스터 저르콘 저르콘의 사격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하면 좋아 한 개는 텀버스터에 장탄수를 늘릴까? 아니면 장탄수 밖에 없는데 이걸 이걸 둘러싸자 둘러싸면 되겠다 장탄수 두발 장탄수 아 벤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좋다 아 어 아 아 아 이걸로 하고 이걸 바운스로 해야지 야 이거 좋은데? 광역 무기로 이거 이거만 하는게 없겠네 장탄소를 늘려야겠다 저거 가자 어?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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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인이야 보드타는 남자거든 저는 클랭크 이는 랩치트 너의 인포봇을 받았고 우리에게 도움을 받았다 오우! 너가 알았지? 내 에이전과 함께 그 블로그에서 계속 다행히 우리는 그가 그는 스키드 맥마크 스포츠샥 에이! 너희들이 샌드샥에서 내 차량에 하다보니 오우! 진짜 맥마크 스포츠샥? 다행히 다행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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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애들한테는 진짜 이거만한게 없어 자, 자, 이제 써 볼 때가 됐지? 자, 발사! 자, 발사! 설치 발사! 와, 끝나는구만, 끝나는구만 정말 멋진데 어느정도 유도가 되는가 본데 완전 유도는 아니고 어느정도는 유도인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더 낫다 파워가 업그레이드 안되면 지금은 허방이 더 나은것 같아요 어 뭐야 아 진짜 여기서 이거 한번 딱 퍼뜨려주고 아 개밍 파는 낭비했네 몇마리 남았니 서로 남은마리 남았네 아 개쩍 나와라 이러면 29마리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난이도가 정말 높습니다 보통 난이도인데도 다른 게임의 하드 정도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쨌든 어려워 발사 와 이거 유도 대박이네 저거 탄만 좀 많이 나오면 탄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야겠다 자 화방준비 자 19마리 남았는데 어딨다는 얘기야 여기가 다 쓸었는데 어 틸 업글하고 그 다음에 장탄수 업글 그게 중요할 것 같네 어 저깄네 좋아 딱 좋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어 카드다 오케이 화방으로 싹 쓸어주면 자 다 끝났습니다 이러면 대충 레시피 나왔네 초반에는 화방 그 다음에 이게 바운스인가 바운센가 이거 뭐지 이름 뭐지 바운세 바운세 오 그리고 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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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탈 에리엄 플래닛 하 와 이제 호버 보드 탈수 있지않나 자 스키드 에이전트를 찾아야 된답니다 그 스키드 에이전트가 어딨는지가 엄청 먼데? 중간에 길 하나 있고 여기서 업그레이드하고 자 업그레이드 세 개를 할 수 있는데 바운스 에 대한 업그레이드 이게 휴즈가 길면 적에게 불을 붙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아 이거네 그리고 더욱 빠르게 저걸 따라갑니다 25%나?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안됩니다 이러면 50%지 합해서 장탄수는 없네 아 장탄수 없으면 안되는데 자 길을 좀 먼저 보고 여기서 이리로 가야 된다 뭐야 뭐야 쟤 뭐야 자 여기서 바운서를 한번 터뜨려 보고 위력을 보자 이제 야 이제 빨리 가네 좋은데? 바운섭 좋아 바운섭 좋아 바운섭 좋아 바운섭 좋아 기술을 이끌어내는 것도 좋지만, 극복을 이끌어낸 게 좋습니다! 기술을 이끌어내는 것 같다! 놀랍다! 미래의 컨슈머, 저희는 스케프믹마크 스포츠샥에 대한 관심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당신의 의견이 우려한 팀이 우려한 우리의 컨스트럭탈을 압도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아, 저거? 저게 맞나? 여기서 장비를 찾는건데? 제가 믿음은 드렉스 기업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 저게 장비를 찾는건데? 지금 너무 잘생겼나? 정말 멋져요! 헤버보드, 스윙샷컷, 그리고 24시간 타코스탄에 이 늦은 밤에 멈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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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 어? 여기밖에 없는데? 잠깐만 저기 말고 왼쪽 길이 하나 더 있구나 이쪽 길이 이쪽 길이 없는데? 뭐야 그러면 수상해 섹터 4 컨스트럭토봇 자 아 이 길은 아니다 저 길이 맞네 저 길에서 한 개를 하고 또 나머지 길에서 한 개 하고 이걸로 어떻게 가지? 여기가 아예 맞... 아 저기 있네 아 옆에 옆으로 안 보고 자 됐고 자 됐어 또 매달리고 와아아아아아악 아 알았다 살았다 아 아 아앙 짜 짜 짜 짜 짜 짜 야!